쌈콩이 콩 뭐하고 있어? 놀고있지 어? 거기 삐 좀 주라 쌈콩이 삐 좀 삐게 응 이거 삐쳐? 삐.. 자 콩아 삐쳐 앉아 앉아 삐쳐 엄마 한번 이거 삐쳐줄게 우리 콩이 삐삐쳐줄게 응 좋아하네 삐쳐 콩아 앉아봐 자기 전용 반석에서 나오신다 콩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석 콩아 이거 입에 뭐야 뭐야 뭐 냈어 입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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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어? 뭐 들어간거 같은데 어 콩 아 보자 응 엄마 안 먹었어 아 입에 들어왔어 탈먹어오는 거 같아 안돼 플라스틱 같은거 들어간 놔봐 놨다 놨다 에이 큰일 날 뻔했다 콩아 콩아 뷔삐쳐 좋아하나 아이 좋아 아 좋아 반석에 옳치 보자 옳치 빗어줄게 아이구 좋아 진짜 여왕이다 여왕 아이구 좋아 콩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여왕이다 방석에 누워가지고 아 아 물에 또 빗어줄까 아이구 아 아 시원해 아 아 아 여기다 여기다 물에 주고 돌아 눕을까 옳치 여기다 옳치 아 아 아 아 아 왜? 좋은 것 같다. 이 방석에서 누워있는거야. 아이고 좋아. 좋지 콩아. 핏핏하는 거 좋지? 핏핏자. 소원하지? 앞에다 핏해줄까? 핏핏자. 핏핏자.